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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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멀저나는 세메월 따라가는 창춘 내 갈로 불려달라는 말을 해놓아도 내 청춘가루 무너 여러분 금방의 제보입니다 박수가 금방의 제보죠 네 디레라 내 청춘가루 내 청춘가루 내 청춘가루 하늘이 내 청춘가루 웬홀해 웬만해 웬만해 멘은 세월해 우ule적 다른 구간에 내 날이 세월 따라가는 내 청추들 훈련할 나만을 하고 싶지만은 하늘의 순간과 함께 청춘하는 주춘한 우주하게 자동하게 운전하는 세월 따라오는 청춘 내 발로 하고 나만을 돌려달라고 말을 하고 와도 내 청춘 가는 주춘 세월 따라가는 내 청춘을 돌려달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은 하늘의 순간과 함께 청춘하는 운전하게 자동하게 운전하는 세월 따라오는 청춘 내 발로 하고 싶지만은 운전할 나만을 하고 싶지만은 내 청춘 가는 주춘 내 청춘 돌려달라고 내 청춘 돌려달라고 내 청춘 돌려달라고 여러분 박수는 도약으로 왔습니다 잠깐만님 이곡 저곡 소복 서곡 농수납국에는 복을 가져왔어요 청춘 돌려달라고 거기다 오늘 특별히 보너스 방부제가 되는 복을 가져왔어요 청춘히 가지 말라고 여러분 개춘에 합류하고 있음 제가 복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고도 unes 진짜 참 좋으세요 누군가 너무 고uen 루 비벼 꺼냈다 눈물이 오늘도 안 풀려놨다 최선을 다해 그새구나 오늘도 안 풀려놨다 이리 보내고 또 안 풀려놨다 정성이사올리나 보았다 행워보새요 현밀 아멘 아 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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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멘 아멘 날린다 여러분 아버지나 참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들어보십시오